예수님을 잘 믿던 그냥 대충하던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고난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 어려움 처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타게 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고 전혀 새로운 차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가람은 갔고 오람은 왔고 죽어 지내라면 기약 없이 신분을 숨기며 연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신 제사장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죽을 지경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 아합 왕을 꼬드겨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바할나라로 만든 최대 악녀 이세벨이 드디어 전면에 나서서 엘리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칼을 빼든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던 바할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의 눈앞에서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세벨이 선언합니다 정령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용감한 선지자 엘리아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국 유다 부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되질 않아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지친 몸을 안쳤습니다 엘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엘리아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바할나라로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일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했고 바할에게 절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도피길은 수백 킬로에 달하는 멀고도 험한 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달려온 것입니다 하찮은 공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냈는데 엘리아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세벨 정도는 처리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엘리아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퍽 쓰러져서 깊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신이 모두 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흔들어 깨웁니다 눈을 떠보니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라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또 깨웁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기운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소모내신 천사였습니다 길을 이기지 못하나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호랩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호랩산은 신의 광야를 가로질러서 한참을 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40주야가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신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정말 죽음의 사막하고 똑같습니다 먹을 물도 마실 물도 정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거기를 40주야를 걸어갑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몸을 추스르고 그 광야끼를 갔습니다 40주야를 걸어서 갔습니다 드디어 호랩산에 당도합니다 호랩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구절 말씀 엘리아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네가 거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 있다뇨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잖아요 무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아가 하나님께 아랩니다 내가 망군의 여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고는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다만 너는 나가서 요아 앞에서 산에 섰으라고 하시고는 사라져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랩산을 향해서 서라는 얘기입니다 서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진작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제는 산에 서 있거라 하시고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나 만합니다 최대 악력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엘리아에게 엉뚱한 일만 시키고 계십니다 자,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훌륭한 의인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고난이 존재한다고 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반드시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내가 읽어내야 합니다 모든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은하계에서 개미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법칙을 마음에 들어왔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겨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죽으라 하는데 한사코 살려고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나님이건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세계벨의 인생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번영의 신 바하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찬양에는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녀 이세벨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싹쓴 분명 사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즉시 우리의 죄를 추궁하신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국률이고 자비입니다 조니 에릭슨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총명하고 예쁘고 건강한 학생입니다 볼티모아 금교 시골에서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1967년 어느 여름날 언니와 함께 신나게 승마를 하고 난 다음 바다로 달려가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니 에릭슨의 머리가 바다에 부딪히고 툭 소리와 함께 목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머리뻔 그 아래는 간단없이 찾아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만 느끼는 나무토막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조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립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의 끝없는 간절한 기도에도 조니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원문과 고독과 의심으로 그렇게 시간만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그러나 그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기로 3년 어느 날 친구가 병상 앞에서 조니를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구는 어색하게 이런 말을 불쑥 꺼냅니다 조니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떤지 아셔 너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 마비되셨을 거야 조니는 친구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친구는 더듬거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일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에 매받은 것 때문에 쓰라셨을 것이고 몸을 좀 움직여 자세를 바꾸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가 되셨을 거야 친구의 그 떠듬거리는 설명에 조니 에릭슨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처럼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다 다른 사람은 내 고통을 몰라도 예수님만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다 나는 느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나의 질문은 항상 하나님 내 남편감으로 누구 정해놓으셨어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놓으셨냐요? 그런 질문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력한 몸뚱이와 그리고 예수님뿐입니다 점찬하는 진짜로 그분만으로 족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실체에 압도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중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현재 존이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강사입니다 충분한 돈도 벌었고 또 잘생긴 남편도 만났습니다 존이의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두 발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존이의 말입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내게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연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전신마비된 존이 에릭슨과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너무나 훌륭히 감수하고 그럼에도 이세벨의 칼을 피해 달아나는 지쳐버린 엘리아를 대면하고 계십니다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이를 갈고 있는 이세벨과도 대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짜 목적을 제발 깨닫고 헛된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고난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자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온천지를 흔듭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지진의 모든 것을 사르는 엄청난 불이 일어나 산천초목을 태웁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요한은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여간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여왁께서 계셨습니다 드디어 엘리아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랩니다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왁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아의 탄원은 첫 번째 하나님께 한 탄원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아의 고하는 심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이 위대한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이세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아픈 심정을 겸손하게 아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열심히 특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억울해하는 사람, 기고만장한 사람, 뻑이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화를 못 이겨 길길이 뜨는 사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사람, 절망으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폭풍과 지진과 불과 천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폭풍, 지진, 불, 천둥 그 마음으로 시끄러워진 내 심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아의 그 마음을 잠재우고 정말로 겸손한 심정으로 평온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 속에 폭풍과 지진과 불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서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시교도 적군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태연하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나는 정말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님시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 말씀은 첫째 잘난 척하지 말라 네가 다 옳은 거 아니다 너만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로워하지 말아라 7천이라고 하는 것은 7천은 7은 완전이고 천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7천 명을 언제든지 만나게 됩니다 혼자만 잘하는 것처럼 절대로 비장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탕부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조니 에릭시는 천국에서 두 발로 춤추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예수님과 참 인생을 가르치면서 의미있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옳은 양 나만 제대로 하고 있는 양 비장해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비된 몸으로 조니 에릭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억울한 고난을 이기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환란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환란이 오히려 합력하여 내게 큰 선을 이루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지진과 화재를 차분히 언제든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처절한 난관이라도 위기라도 능히 극복하고 어떤 찬란한 성공이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겸손해지며 내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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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